내 바라본 그대는 빛속 만도수중이 광식이랑 여적 잘 사냐? 광식이? 광식이 그 인간하고는 참말로 얼마 살지도 않았다께요 그럼 바랍니다 참말로 죽었다고? 지금 몇 번을 말해요 몇 번을 넌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저희가 뭐냐?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환자를 감금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강백산이 겁먹고 엄마를 옮기려 할 거야 그때가 엄마를 구할 기회야 왜 몰라서 왔습니다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말하시는